할렐루야 1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사,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활란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활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돼도다 성도의 신앙 바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봄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바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리뽀서 1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1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리포스 1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보금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금을 들은 자이고 보금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그 보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는 밖을 향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안과 밖 그래서 한 가지씩 두 가지의 구체적 삶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보금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끼리 이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 아래 한 형제여 한 자매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겸손이 돼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보면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들을 보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협력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죠. 우선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으로 아껴주고 돌봐야 할 진데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공격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협력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여 나이가 적은 사람을 윽박지르고 세상적인 언어로 공격하고 나무라고 같은 동료된 자들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해서 공격하고 왕따시키고 멀리하고 세상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 같은 믿음 안에서의 인간관계도 비슷합니다. 아름다운 언어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스러운 행동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위할 때 바로 그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여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밖을 향하여 밖을 향하여 28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결국은 무의로 끝날 것이고 믿는 자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기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격에 맞서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내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원토록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의 악한 자들의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 되고 서로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어떤 공격도 우리는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따로 떨어져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협력하고 또한 악한 세력의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에 되어서는 악한 마귀 세력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맞서싸워 승리하는 그런 멋진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세손막 믿음의 공동체를 붙들어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껴주게 하시고 도와주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사단 마귀의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맞서 싸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롱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겨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